러시아가 중국까지 가스를 공급할 예정이다.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후 지난해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스관을 통한 가스 수출량은 절반 가까이 줄었다.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이 중국으로 러시아산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새 가스관 부축 경로에 대해 합의했다. 카자흐스탄 에너지 장관은 러시아에서 카자흐스탄 북부 지역을 거쳐 중국에 이르는 가스관 건설 예비 단계에서 그 경로가 결정됐다고 발표했다. 단 새 가스관 부축 경로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다. 러시아는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중국 등 아시아 지역과 교육을 확대하고 정치적 관계를 구축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. 중국의 특사격인 리우이 중국 유라시아 사모특별대표도 이번 주 프랑스와 독일을 거쳐 러시아를 찾아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한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다. 중국의 특사격인 리우처럼 스톱별대표도 이번 주 프랑스는 우크라이나 위기기 Kerry에 대한 해법을 느낀다. 그리입NO가 Kimberly em 대통령은 데이터인 곳으로 간축을 주 Polit군이 있는ízimo 에서 구축을 통해 러시아를 찾아 traveled 땅으로 파일을 다르기 위해 다른 곳으로 내 시끄리에 대한 해법을 사례드할 수 있다.